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기 창량군 인데 여기 마늘 파종기를 이용해서 마늘을 파종했던 밭입니다 참 보니까 한숨 밖에 안나오네요 자 결줄도 많고 여기는 부지포 작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중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에 비닐이 많이 이탈 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배수로도 이렇게 많이 안팠습니다 배수로가 이렇게 전제부로 지금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요렇게 땄으면 물이 이렇게 흘렀을건데 자 요렇듯이 지금 창량군에 마늘 이게 기계를 이용해서 파종했는 마늘은 거의 대부분 요렇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제가 착한게 안좋다고 말씀드리는게 이런건데 지금 마늘 보시면은 여기 결주가 너무 많아요 결주가 어 거의 뭐 50% 정도가 마늘이 나지가 않았네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올해가 날씨가 따뜻하고 했는데 갑자기 또 추운 날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와 이 참 이 마늘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보니까 네 현재 뭐 비가 뭐 계속 뭐 한 5일 동안 6일 동안 내리다 보니까 땅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보니까 엄청 심해요 여기 논 한구석에 우렁이 있네 우렁이 논이 얼마나 이게 습한가 뭐 우렁이도 살고 뭐 아주 난리 난리입니다 이게 포장 보니까 요런 밭은 수확량이 제대로 안나올거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게 뭐 3키로다 10키로다 말씀드리는게 한평입니다 한평 3.3메다 3.3메다 아 이 논은 제 생각에는 어 한평에 한 2키로 3키로도 안 나올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천평이라면 한 100개나 120개 나오는거겠죠 그죠 20키로짜리가 요렇듯이 저도 기계를 저도 많이 고민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 12천명 파종하려면 한 2천만원에 3천만원 인간배를 잡아야 돼요 네 그렇다 보면 기계를 사는게 저도 훨씬 나은데 아 저도 이제 한번 해보고 나서 이제는 아예 기계는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실패를 했었거든요 기계로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뭐 기계로 신는 이유가 창녕에는 이모작을 합니다 이모작 네 별을 신고 나서 10월초나 10월 중순쯤에 별을 이제 수확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계속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파종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요렇게 이제 많은 파종을 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늦게 들어간다면 요렇게 좀 이중 비닐이나 부지포를 이용해서 아 이게 보온을 좀 했으면 어떨까 라는 저도 아쉬움이 남네요 12시 보면 아직까지는 마늘농사에서 기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렇게 보면 결주가 너무 많아요 결주도 많고 얼어 죽은 것도 많구요 늦게 생긴다 보니까 또 마늘도 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현재 이 마늘밭에는 마늘 종잡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수확을 해봤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참고를 한번 하시라고 제가 또 요렇게 영상을 또 남겨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9입니다 9 에 뱃 아 아